오늘 저희가 설치한 GS 시큐리티 500만원 하하소 국산 cctv 입니다 이렇게 생긴 cctv를 저희는 달팽이형 돔카메라 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저희가 교체한 cctv 입니다 이것을 캡형 cctv 라고 하는데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거미줄이 엄청나게 껴있습니다 네 이 먼지를 이 거미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미줄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이런 달팽이형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비자료로 슥슥 하면은 거미줄이 치워지는데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분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청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 설치를 권해드릴 때 이런 캡형 보다는 이런 달팽이형 카메라 설치를 많이 권해드리는 추세입니다